도착한 곳은 헬스장이세요. 헬스장은 제가 거의 매일 가고 있고 샤워까지 다 하고 인앤아웃이 1시간 목표로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는 직업이 바이올린스지라 보니 미국에 살고 있을 때는 거의 매주 비행기를 탔었고. 일어나면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뭔가 내 루틴이 아예 없어졌던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운동 같은 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살짝 그걸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10시까지 와야 돼요. 오 진짜? 아 약간 루틴화 인간형인 것 같다.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약간 기본 자세가... 기본 자세가... 빨리 잡아놓은 거예요. 빨리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 뭐 저 자리 누가 빠져가요? 아니 나 좋아. 감사합니다. 와 저거 아드타입이라 아픈 건데. 그러니까 저기 풀어야 돼요. 아 손 여기? 네 여기가 손 좀 아파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나 이것도. 그렇네. 스트레칭도 빠르네. 모든 걸 속전속결로 하잖아요. 물 한 번을 안 마시고 바로 하네. 바쁘다 바쁘어. 7, 8, 9, 10, 11, 12, 15, 14, 15, 16, 19, 18, 18, 18, 19, 19, 20, 20. 야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 아니 뭐 쫓기는 사람처럼 이래. 네 이거는 인터벌로 하면 매일 그냥 풋셉이랑 점핑스쿼드. 와우.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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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씩. 매일매일. 풀업으로 앉으시네. 와 저 허벅지 봐봐. 3, 2, 1. 와 인터벌 대박이다. 쉬는 시간을 원래 가져야 되는데. 몰래 스마트폰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혜비 덜찍. 혜비 안 낸 거 아니야? 혜비 안 낸 거 아니야? 그치. 몰래 들어가서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망설임이 없어.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언스니까 몰컵은 못 해요. 뭐 팔 운동은 그냥 진짜 하면 안 돼요. 욕심은 나요. 뭔가 좀 더 웨이트도 좀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손톱 차이로 음정 차이니까. 이게 머슬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하면 이게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되게 유지하려고 해요. 체형 변화가 거의 9년 전부터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몸은 일단 슬림하면서 이제 벗으면 섹시. 먼저 하자. 먼저 하자. 먼저 하자. 진짜 그 바이올리스트를 위한 운동이구나. 그렇죠.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구나. 마동석 씨가 바이올린 한다는 생각 말고 부표시기. 그렇죠. 일단 잡으면 부러질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아니 쉬고 물도 안 먹어. 이제 먹는다. 딱 물 타이밍이에요. 물 타임. 컴 아웃. 물 타임. 워터 타임. 컴 아웃. 스웩이 나쁘지 않네. 플러닝 머신. 자 이렇게 한번 볼까? 야 걷는 것도 없네. 딱 마라톤 몸이야. Let's go. Let's go. 아 그거는 말 꺼리죠. 레츠고. 이런 게 들어간 게 너무 웃기나. 네네. 이거 속도 한 10? 10 넘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항상 12일 아니면 12일. 12죠? 네네. 빠르네. 10분동안? 아 짧고 빠르게 하는구나. 1분 동안 7.5 스피드. 그리고 6 인클라인. 뛰는 것도 항상 루틴이 있습니다. 와 완전 인터벌이네. 아이올린 근육 만드는 중. 야 TV도 안 봐. 멋있어. 그러니까 그래야 좀 괴로운 게 잊혀지는데. 다채 운동을 진짜 많이 하네. 고마워. 야 저 의도적으로 올렸네. 아 이거 저쪽으로 다 와있어요. 이거 올려 해도 돼. 저 다 와있어요. 아니 소매쪽으로 하면 되거든. 그렇지. 여기까지 빨리 돼. 야 야 야 야 야 야. 의도적으로 했어. 뭐 이렇게 올라오지?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문 좀 잘 살려요. 막아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오우 맨. 오우 맨. 오우 맨. 오우 맨. Let's go eat.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